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남준 작가 하면 아마 텔레비전 설치물로 보여주는 비디오 아트부터 떠오르실 겁니다. 이 비디오 아트에는 실험적인 시도가 가득한 만큼 사회 비판 의식을 담아내는 작품들이 많죠. 여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도 바로 그런 젊은 작가가 있습니다. 아주 예리하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목소리로 유명한 신진 예술가 마할디카 유다 감독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비디오 아트는 비디오, 즉 텔레비전을 표현 매체로 하는 예술로 1970년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현대 예술의 새로운 장르입니다. 비디오 예술의 선구자로 알려진 백남준 작가처럼 다양한 비디오 장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다큐멘터리 또는 실험적인 이미지를 비디오에 담는 것이 모두 비디오 아트인데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예술가 마할디카 유다 감독은 비디오 아트의 매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할디카 유다씨가 비디오 아티스트로 첫 발을 내딛은 것은 지난 2003년입니다. 비디오에 관심이 많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비디오 예술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었는데요. 비디오 아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았죠. 인도네시아 속에 따라 반 Classical roku 그는 모든 것을 스스로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비디오 작품을 만들기 위해 그가 가장 먼저 한 길은 휴대폰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2년 동안 3개의 film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첫 비디오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Sunrise Jive에서 만들었는데요. 올해 서울 국제 뉴미디어 페스티벌에 초대된 Sunrise Jive에는 어느 공장의 노동자들이 매일 아침 집단체조를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마일디카 유다 감독은 이 비디오를 통해 1980년대 스와르토 군사정권 아래 행해졌던 군대식 체조의 잔재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는 인도네시아 체제에 대한 저항과 현실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도네시아 비디오 아트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며 사회에 대한 비판을 게을리하지 않는 일. 꼭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